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를 비롯한 무장 세력이 잇따라 이스라엘을 공습하며 중동 지역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하마스는 지상군의 기습 침공을 실시하고 민간인을 납치했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즉시 반격했습니다. 과자 지구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4만 1천 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고 부상자는 9만 7천여 명이 이릅니다. 수차례 휴전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멈추기는커녕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낮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이 테라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일부는 격추됐지만 일부는 중부 지역에 떨어져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후티반 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이스라엘군에 격추됐지만 테라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도 하이파 등 이스라엘 북부 도시로 로켓 135발을 쏘았고 약 10명이 다쳤습니다.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전방위로 확대되며 중동 지역에서의 포석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